Can't wait to see you when you come to Brooklyn. Wait, USA. See you soon. 앉았어요? 일어난 게 아니라 앉았던 거예요. 백수예요. 실습가예요. 이 시간에 사람이 있다라는 게 저는 신기할 따름입니다. Come to Florida. We have oranges. I love oranges. 다른 멤버들은 어디 계세요? 저는 멤버들보다 일찍 소윤 솔로 공연이 있어서 먼저 출국을 하고 멤버들은 일주일 뒤에 브루클린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학교 가기 너무 귀찮으면 가지 마세요. 텍사스 오스틴의 South by Southwest 공연은 솔로 공연이어서 공연을 하러 먼저 가고 있습니다. V-LOG요? V-LOG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뭔가 많이 담아 올게요. 지금 소감은 너무 졸리다. 갑자기 이렇게 실려가고 있는 기분인데 몇 시 비행기예요? 9시 비행기인가? 그 쯤인 것 같아요. Please come to Texas. 텍사스로 가는 건데 지금? I'll go to Texas. 지금 오스틴. 지금 오스틴. 아침 먹었어요? 아침 샐러드 차원에서 먹었어요.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 6시? 6시? 5시 반쯤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What's your favorite tea? Favorite? I love O-long tea. 지금 코닥치잔 타고 싶나? 잘 있어라.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네, 나는 간다. sterling. 여기누가 죽 Eva. 그게 약속적으로 멕시코옥을 vais 마칩니다. 멕시코옥이 이렇게 미국의 고객을 보내줘요. 네, 저는 목 spending 다 먹기 좋아합니다. 핑크옥으로 받아보고 싶어요. 내일까지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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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